마지막 장 마지막 장 블랙의 최후 10판 대상이 결정됐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작가이지 쿵쿵쿵 모를 두듣는 목소리 문틈 사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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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리는 눈동자 차고 빛한 표정 작가는 검은 실루엣을 마주했다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와 눈이 마주치고 만다 긴장하지마 날맞은 겁나 어제나 네가 시작한 이야기를 내가 끝낼 시간이야 작가는 뒷걸음질 쳤다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그릴 틴 없는 블랙의 그림자 모른 척 하지만 네가 선택한 거야 꿈틀되던 너의 검은 욕망 이젠 그 값을 실어야 할 시간이야 죄인에게 나기를 찍는 나 그 흉터를 영원히 담아 목숨을 갖고 누던 색깔이야 우린 대로 보는 게 될 거야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어 스스로 땅 함정에 빠진 거야 비극적인 너의 죽음 세상은 네 힘으로 기억할 거야 죄인에게 나기를 얹히면 난 심장이 찢게 될 거야 이제 네 차례가 될 거야 너에게 전국 땀이 없을 거야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화 이것이 마지막이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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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